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오랜만에 먹어서 먹었을때 먹었어요 오늘의 종류는 내게 잘 먹었을때 먹었어요 오리오옹 오리오옹 아주 달콤해요 당면은 오징어 고소한 식감이 좋아요 고소한 식감이 좋아요 고소한 식감 치킨이 들어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살짝 더 매운 느낌이에요 치킨이 들어있어요 치킨은 치킨은 맵네요 치킨은 매콤하고 좋아요 치킨은 매콤하고 맵네요 치킨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달달한 맛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달달한 맛은 매콤하고 달달한 맛이에요 이번엔 매콤한 맛입니다 매콤한 맛 아삭한 맛 맛은 좀 더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아삭한 맛 연어는 전체적인가요? 단무지, 고소해요 계란은 계란을 먹어볼게요 계란의 계란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다진 마늘에 입안에 입안을 입안에 입안에 입안을 입안에 입안이 없었어요 동네가 입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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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안이 안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나머라지 마늘 오징어 오징어 마요네즈 당면은 매콤해요 오징어 마늘은 약간 매일에 먹어야겠어요 고소하고 맛있네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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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